트리프레스가 발라드 디멘션을 선보인다. 트리프레스의 새로운 발라드 디멘션의 이름을 정하는 그래비티가 막을 내렸고 다양한 후보들 가운데 아리아가 최종 선정됐다.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트리프레스 멤버는 메인 보컬 서다현을 비롯해 김채연, 이지호, 카에대, 이은이 선택됐다. 멤버 구성 역시 전세계 웨이브의 그래비티를 통해 확정됐다. 아리아의 경우 트리프레스의 첫 발라드 디멘션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기대를 모은다. 한편 트리프레스는 최근 러블루션이 첫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걸즈 캐피탈리즘으로 팬들을 만났다. 러블루션은 미국을 순회하는 트리프레스 퍼스트 월드투어, Authentic Revolution in US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